중국의 17세 농구 선수인 장쯔위는 압도적인 신장과 뛰어난 코트 위 기술로 데뷔하자마자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. 장쯔위는 무려 220cm의 큰 키로 여자 야오민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요. 그녀는 얼마 전 중국에서 열린 국제농구연맹 18세 이하 여자 아시아컵의 중국 대표 선수로 데뷔하여 중국팀을 결승전까지 올리는 데 1등 공식 역할을 톡톡히 펼쳤습니다. 비록 결승전에서 호주해졌지만 장쯔위는 대회 MVP를 수상하여 아쉬움을 달랬는데요. 이 여자 농구 최강국 미국에서도 이미 장쯔위가 향후 미국 여자 농구 대표팀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가 되는 선수네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와 흥미로운 지식,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시민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